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진짜로 자신감을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는 책입니다. 왜냐? 일단은 읽기가 쉽습니다. 이건 박수 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천하는 책들이 독서 내공이 어느 정도 돼야 읽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읽기도 버거운 책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죠. 이거는 읽기 난이도가 극상 오브 극상이라서 웬만하면 관심 있는 분들만 읽어라. 저는 이렇게 대놓고 정직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읽어도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책은 읽기가 쉽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이거는 이 책을 추천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이 있어요. 자, 퀴즈입니다. 옹알옹알로 맞춰보세요. 대한민국은 빵빵빵이 가뭄이다. 제가 이 얘기를 정말로 자주 했어요. 그래서 가뭄이기 때문에 기우제라도 지내야 된다. 이거 막 동기보호 영상에도 자주 편집되고 그래요. 빵빵빵. 졸꾸러기라면 다 아실 거예요. 뭐죠? 리더십이 가뭄이다. 진짜 이거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리더십 가뭄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많으면 대한민국이 살기가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미국이 확실히 리더십이 좀 앞서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보다 무려 스탠퍼드식 리더십 수업입니다. 진짜로 읽기가 좋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뭐라고 메모를 해놨냐면은 읽는 내내 혼났음. 진짜 그렇게 적었어요. 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저 뼈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와 나는 이걸 해본 적이 없네. 읽으면 뻔해요 내용이. 냉정하게 뻔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나는 왜 실천을 안 했지? 그러면서 그 뻔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실천을 할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일단은 이 책은 여러분 스티븐 머피 시게마스 이 작가님을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님인데 부모님이 한 분은 미국 분이고 한 분은 일본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로 우리나라의 완벽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반은 일본인 반은 미국인이라서 정체성을 반반씩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분 스펙이 넘사벽이거든요. 제가 이걸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이분이 현재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 하트플리스 연구소 창설자이세요. 그러면서 박사학위를 임상심리학으로 하버드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가들이랑 대가들이 동료도 많았고 스승님들 중에 진짜 이 심리학의 대가인 분들이 언급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가 대박이냐면 진짜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 이분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용할지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반은 코리안이고 반은 미국인 분들이 부모님이 한국인 정서로 한글로 책을 내주시면 너무 좋겠죠. 이분은 현재 미국에서 계시지만 이거는 일본인을 위해서 1어로 일본어로 책을 출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냐면 이분이 1994년부터 도쿄대학교 유학생센터와 대학원의 교육연구과 교수로 12년을 무려 아시아에서 최강 대학 중에 하나죠.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동경대 도쿄대에서 무려 12년으로 교수가 있었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스펙이잖아요. 그러면서 2002년부터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부 특임 교수로 16년간 정확하게 일본의 최고와 미국의 최고 대학교에 반반씩 근무를 하셨어요. 이런 스펙을 갖고 책을 쓰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읽는 내내 사실 읽어보시면 뻔한 말이 많거든요. 뻔한 말이 뭐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과학적 근거, 심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를 되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어떤 면에서든 간에 리더십이 결국엔 필요하다. 제가 최근에 아는 분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서 결국에는 너가 필요한 거는 리더십이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되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박사님 리더십은 뭐예요? 리더십은 그렇게 여러분 한 번에 배우기가 어렵죠.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면서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만큼 리더십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책 한 권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은 너무 대단한 분이고 소개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소개해드릴 거냐면 제가 몇 꼭지를 적어놨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꼭지 정도 적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신박사TV에서 부분 부분 소개해드릴 거고요. 제가 스터디언에서 따로 뽑아내서 소개해드릴 부분이 한 다섯 꼭지가 있어요. 그거나 여러 꼭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 꼭지를 특정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아,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라고 꼭 반드시 설명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책도 굉장히 작고 300쪽밖에 안 돼서 진짜 각자 읽으시면 하루 이틀이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진짜로.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거 고작가님이 로크미디어 책이어서 저희가 이제 광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작가님이 로크미디어 있을 때 판권을 산 책이에요. 아,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뭐랄까, 나쁜 예로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저는. 다행히 저는 나쁜 리더였지만 메타인지가 높아서 저는 그거를 고작가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죠. 형이 더 적합한 리더인 것 같다. 그래서 상상스퀘어의 선장은 누구죠? 고영성 대표님이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 책의 완벽한 롤모델은 우리 고영성 대표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먼저 읽었거든요. 형, 이 책 읽어봐. 이거 100% 그냥 형 얘기야. 형은 3시간 만에 다 읽을 거고 그냥 형은 내 얘기네. 그러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읽을 거라고. 정말로 이 책에서 완벽하게 말하는 사례가 누구냐면 우리 고영성 대표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재재작년에 매출 10억, 재작년에 매출 25억 이제 올해 작년 재무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충 보니까 53억, 올해 이제 100억 10, 25, 50, 100 아, 여러분 3년 연속, 4년 연속 이렇게 두 배씩 성장하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 고영성 대표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여러분 대학교에서 수업 하나 스탠포드 같은 명문대학교에서 여기 그래서 스탠포드 사례 왜냐하면 실리콘밸리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꼭지들을 문단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 44쪽으로 가서 아, 이건 짧은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다. 리더십을 갖춘 진정으로 우수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수함의 과실을 통해 맛보는 보잘것 없는 우월감을 잊어버리는 편이 좋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리더십을 갖춘 진정으로 우수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우수함의 과실을 통해 맛보는 보잘것 없는 우월감은 잊어버리는 편이 좋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이런 게 없는데 3년 전, 5년 전에 이런 게 제가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쁜 리더 어,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제가 뜨끔하는 거예요. 지적 수준이 높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생각으로 지적 수준이 높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전문 용어를 구사하는 것은 오히려 리더로서 단점이 될 뿐이다. 대한민국의 이런 리더가 유독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솔직히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를 쉽게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건 제 장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굳이 그냥 쉽게 해도 되는 걸 어렵게 어렵게 꼬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좋은 리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한 우수함의 과실을 통해 맛보는 보잘것 없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만 많이 줄어들어도 대한민국 금방 조금 더 행복해지죠. 너무 이게 뼈때리는 문단이어서 이거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또 다음으로 가보면 여러분 이거 제가 책을 접다가 책이 찌그러졌어요. 책이 휘었어요. 책을 접다가. 그래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62쪽으로 가보면 아, 이것도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 이게 정말 수준 높은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특히 변화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런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기 쉽다. 아, 이건 저는 삼성이 쓸 때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또한 잠재의식 속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또한 잠재의식 속에 자리한 변화에 대한 공포도 변화를 거부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우리 DNA에 그게 박혀있다는 거. 어떤 DNA가 있냐. 먼 옛날 우리는 10만 년, 20만 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먼 옛날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 미도 내리지 않고 맹수에게도 습격당하는 일도 없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다르지 않는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최선인데 변화에 대한 공포는 그 시절에 잔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수준 높은 학자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뭐랄까 이런 형태로 산 지가 몇백 년이 안 됐어요. 뭔가 이, 우리, 근데 우리 몸 속에는 그냥 변화가 공포 그 자체라는 게 DNA에 박혀있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게 생각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여기 현실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팀은 일단 만든 규칙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며 리더가 그것을 바꾸려 하면 현장을 모른다.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멋대로 결정한다라며 반기를 든다. 팀이 리더에게 혐오감을 품으면 집단 심리와 현상 유지 편향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 그 평가를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리더로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현실적인 최선책은 무엇인가 내용이 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너무 내용이 좋죠? 그 다음에 72쪽으로 가보면 아우, 이거 좋아요. 진짜 이거는 제가 소개해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72쪽은 뭐냐. 이것도 짧은 문단인데 짧은 문단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적극적 리더라는 챕터에서 나오는 건데 강한 자아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무조건 모르듯이 무조건 팀원들을 떠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자신감과 강함이 없다면 리더가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좀 유약한 리더 안 좋은 측면에서 유약한 리더 떠넘기기 리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아는 내버려두면 점점 거대해진다. 따라서 스스로 작은 존재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겸손함과 균형을 맞출 수 없는 것이다. 힐러리는 라삐에게 매일 두 주머니를 생각하며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힐러리 얘기도 좋거든요. 너무 좋은 내용이고 이 내용이 뭐로 연결되냐면 이분이 제가 딱 읽으면서 왜냐하면 저는 관련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새롭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딱 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게 핵심적인 것을 얼마나 명쾌하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적극적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럼 적극적의 의미가 뭐냐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빨리 하는 거? 그거를 진짜 완벽하게 저는 스펙트럼으로 설명하는 사람을 되게 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스펙트럼으로 설명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 아 여기 나와요. 제가 막 별법까지 쳐놨어요. 여기 여러분들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서 적극적을 영어로 assertive라는 형용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적과 수동적 사이에 있는 리더가 적극적 리더다. 뭔가를 공격적이랑 적극적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과 공격적 사이에 assertive한 리더가 적극적 리더다. 이거를 여기서 계속 한 표로 정리하면서 이 표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는 거거든요. 와 저는 딱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와 이거를 공격적과 수동적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게 적극적이다. 왜? 앞에서 이제 말한 게 연결되는 거. 자아가 너무 강한 건 공격적인 거. 적극적 리더가 아닌 거예요. 수동적인 부분도 섞여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섬김의 리더십은 수동적 측면이 강한데 근데 그거를 이제 공격적, 그게 안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아가 없으면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섬기기만 해서는, 직원을 섬기기만 해서는 그거는 뭐랄까 반쪽짜리 리더인 거죠. 그래서 공격적 리더는 예를 들면 말한다. 수동적 리더는 이제 듣는다인데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듣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 리더는 뭐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듣는다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되게 웃기네요. 자세히 다시 보니까 어그레시브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한다. 패시브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한다. 되게 뭐랄까 둘 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그레시브한 사람은 자신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표가 장르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또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몇 쪽이지? 94쪽. 제가 더 중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 이것도 제가 대한민국의 문제지. 저는 이걸 되게 뭐랄까 이게 정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해결책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칭을 받는 경우가 누가 CEO가 그 다음에 어떤 임원이나 중역들이 코칭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심리학을 배운 전문 코치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기를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뭐예요? 저희만큼 채널에서 자기 객관화 멘토링 프로젝트 여러분이 이제 하잖아요. 멘토링 프로젝트는 여러분 뭘 도와주는 곳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법을 알려주는 데가 아니라 자기 객관화를 또 시켜주는 곳이에요. 자기 객관화. 제가 냉정하게 여러분을 제3자로 바라봐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리 리포트도 보고 여러분 글 쓴 것도 보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가져가는 겁니다. 저희 멘토링 프로젝트가 여러분 이렇게 최고 수준인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경영 간부들에게 코칭을 받도록 하는 기업도 많다. 그러니까 되게 깨어있는 거죠. 2013년에 스탠퍼드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합친 미국 기업의 CEO 중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3분의 1 상급 간부 중 절반이 코칭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내 안에도 코칭 일을 하고 있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미국만큼 코칭이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 이 책을 자신이 알고 바꿔나가는 데 활용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코치도 부족하고 왜냐하면 자기 객관화를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이런 코칭 상담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아무튼 이게 미국이라는 최강국은 왜 잘 될 자리냐. CEO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중역들, 간부들이 되게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고 있다. 코칭. 자기 객관화 여러분 코칭 말고 좋은 거 뭐 있죠. 데일리 리포트 써보는 거예요. 일기 써보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서 차분한데 앉아서 나를 객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코칭 없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칭을 전문적으로 하면 더 잘 되는 부분이 있겠죠. 또 비쌉니다. 막상 이런 거 하려면. 미국에 이런 걸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죠. 코칭에서도 대가들이. 이렇게 좋은 내용도 있고 또 보면 아까 96쪽에 이것도 좋아요. 이건 좀 긴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인가? 하나 더 있네요. 타인의 괴로움이나 슬픔의 단순히 동감. 여러분 여기서 공감과 동감이라는 말을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한자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구별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과 동감을 이 작가님이 섞어 쓴다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책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타인의 괴로움이나 슬픔에 단순히 동감하면 뇌에서 슬픔이나 고통 같은 불쾌한 감정을 관장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려 하기 때문에 상대를 도우려고 행동하지 못한다. 그러니 타인의 괴로움이나 슬픔에 공감하면서 도우려 하는 뇌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타인의 괴로움이나 슬픔에 공감하면서 도우려 하면 뇌에서 협력적인 행동, 충실감, 지속력을 높이는 부분이 활성화된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결과에 입각해 공감과 동감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심리학의 새로운 흐름이다. 아, 이게 새로운 트렌드라는 거예요. 팀의 젊은 구성원이 실수를 해서 크게 낙담했다고 하자. 공감하는 리더, 동감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리더는 자네의 기분은 이해하네 라고 공감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같이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거죠. 자네의 기분은 이해하네 라며 그 기분을 이해하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객관적으로 이번 실수의 원인은 여기에 있어.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같이 술이나 한 잔 이렇게 하면서 털어버리자. 이런 거가 동감이라는 거 뒤에 설명이 나와요. 한편 동감하는 리더는 자네의 기분은 충분히 이해하네 라며 함께 우울해할 뿐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감과 동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함께 술을 마시며 푸념을 들어주며 당장은 마음씨 좋은 상사로 인식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에 엄청 많죠. 이런 게 대한민국이 줄였죠. 일본이랑 다르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부안은 성장하지 못하며 팀의 문제 해결 능력은 발전하지 못한다. 리더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필요하지만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정확하게 말했죠. 너무 좋아요. 지금 113쪽으로 가보면 아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이런 리더 많아지면 대한민국 금방 극락조선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 이거는 제가 여러분 좀 자세히 말씀 제가 이거의 전형적인 리더입니다. 저는 제가 못하는 부분 뼈저리게 반성했죠. 근데 저는 무조건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못하죠. 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못하는 거 못한다고 잘하는 거 잘한다고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 자기를 알고 꾸미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 즉 진짜인 상태로 상대와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상대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상대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개푼이의 메시지를 계기로 이를 새삼 느꼈다. 2장에서는 먼저 당신을 진실하게 만들려고 한다. 진정한 자신을 알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기 인생의 리더가 되었으면 한다. 개인으로서 진실해지는 것은 리더가 되기 위한 토대를 쌓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자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기에 거짓이나 가식이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때문이다. 신념을 갖고 자기 인생의 리더가 되면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으므로 그 모습이 설득력을 지녀 사람과 팀을 자연스럽게 매료시킨다. 말 그대로 따르고 싶은 90력 있는 리더의 토대가 형성된다. 비즈니스 리더에 대입하면 리더가 개인으로서 당당하게 행동한다. 부하는 이 리더는 상하관계를 떠나 인간으로서 나를 상대해 준다고 느끼고 따르고 싶다는 생각한다. 라는 식이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 유튜브도 일단 편집이 없죠. 유튜브랑 강연장에서 만나는 거랑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똑같습니다. 유튜브를 찍고 나온 거랑 똑같아요. 회사에 가면 어떤 사람이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죠. 모든 거를 단순히 동기부여 측면에서만 회사를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되게 나쁜 리더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사실 나쁜 리더라기보다는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 리더가 일을 적극적으로 빨리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하들한테 위임을 해주면서 자존감을 키워주면서 이 친구가 치고 나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뭐예요?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이 정도만 해. 이게 그 사례가 완전 그냥 그 토시안 안 틀리고 제 사례가 나와요. 나쁜 사례로. 근데 고 작가님은 왜냐하면 저는 왜 그렇게 하냐면 빠르니까.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빨리 성공한 이유예요.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알았고 독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고 작가님은 그런 거를 잘 못 하세요. 자기가 이렇게 막 다 알아서 빨리빨리 하는 거. 고 작가님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매니지먼트, 경영을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그걸 못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뻔한 얘기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 이런 최고의 대가가 쓴 책들은 이렇게 읽어보면서 나는 여기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나 얼마나 이거에 맞게 실천을 하고 있나를 따져봐야 되고 여기에 뭐 실험 내용도 많고 제가 그래서 스터디안에서 따로 찍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꼭 실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쫙 퍼진다. 이게 이분이 일본에 뭐랄까 좀 일본에 애국심이 있어서 일본 말로 쓰신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 얼마나 읽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걸 뽑아먹어갖고 뺏어먹어갖고 우리나라에 횡정기 해버리면 아 이 사람의 애국심을 우리가 뺏어먹었네? 아 너무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스탠퍼드식 리더십 수업은 정말로 스탠퍼드에서 수업 하나 이렇게 빼먹는다라는 수준의 책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뭐라 그럴까 직장인들, 그 다음에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뭐라 그럴까 해조선 문화가 한 70%는 없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모두가 다 읽는다고 하면 너무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읽기가 쉽습니다.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저는 여기서 나쁜 사례이면서도 좋은 사례도 제가 나오거든요. 누구보다 이 책을 많이 제대로 이해한 사람 여러분 책이 찌그러졌다니까요. 책이 여러분 접다가 찌그러졌어요. 그만큼 유익했다. 여러분도 꼭 그 유익함을 맛보셨으면 좋겠고 삶에 꼭 체화시켜서 적용해서 실천하시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멘토링 프로젝트 여러분 지원하고 이제 지원 받고 있거든요. 곧 마감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오늘 찍어서 내일 이게 아침에 올라가는 건데 벌써 200몇 명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제 생각에 요번에 1000명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지원하는 것 자체로 저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년에 두 번씩 있으니까 기회는 언제든지 오니까 단 PDS 사용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리포트를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